인스타그램에 영어로 오피셜 언더바 DOB 검색을 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스펠링은 O-F-F-I-C-I-A-L 언더바 알파벳 DOB입니다. 역시 똑똑해. 아시겠죠? 아 똑똑하다고요. 발음 들어보실래요? 영어 발음? 나보. Always. 다음 곡을 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 what time is now? 어. 어키. 어. 어. 서리 세븐? 어. 오케이. 아이스크림이 이름인지. 다음 곡을 해야 되는데 어. 저희가 뭐 남았죠? 아. 러브샷 한번가자. 러브샷. 좋습니다. 어. EXO의 러브샷. 어.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별로 안좋아하시는 것 같은데. 네. 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이런.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. 업세션. 네. 한 분이. 저도 그거 봤어요. 아 너무 웃겨가지고. 다 뭐 같은 사람인데. 그럴 수 있죠. 저는 역시 여전히 팬입니다. 그러면 좋은 말로 할 때 쓰시고요. 바로 다음 곡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. 러브샷. 어. V. 어. V. 아하하하. V. 어. 바로 이어서. 아하하하. 어. 다 하네. 다 할 수 있어요. 바로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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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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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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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